땡큐 너무 울하네요 와우, 그가 꽤 디프레싱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Because you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all the lyrics so I'm a little concerned that you might not able to get the full meaning of it 왜 이렇게 제가 아이돌로서 공연을 할 때는 사실 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But you know, when I'm performing as an idol, lyric doesn't matter 멋진 얼굴 handsome face 춤선 and then beautiful dance line 사랑스러운 눈빛 and lovely eyes 크리스마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다 해결이 되는데 With all of these, everything can be solved 예, 어쨌든 발라드 공연할 때는 좀 더 노래에 진심을 담아서 불러야 하는 게 이게 부르며 사람으로서는 아, 참 뭔가 약간 두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But for the ballad song, as a person, when I sing it, I put all my hearts into it So as a singer, it could be quite like, afraid, I could be I have some fear of it Fear 그래서 항상 한 곡 하고 끝날 때마다 아, 오늘도 해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So every time I finish one song I think I did it, I made it And that's how I'm thinking behind my back I did 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for this concert, our band members helped and did most of the arrangements So they did so much work for me I'm going to introduce our band members So while I'm singing in the middle I'm going to introduce our band members I'm going to introduce our band members I'm going to introduce our band members 먼저, 오브스틱 기타의 조예찬 The first is 조예찬 is doing acoustic guitar Same, 초 초 균현, 초예찬 오예 밴드마스터이자 건반의 김영호씨입니다 그리고 밴드마스터와 키보드의 김영호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나올 노래 중의 한 곡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다음 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가사를 띄워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크린의 음악을 보여 드릴게요 이거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잠깐만 Wait a minute 음 음 음 어 오케이 아 리루트 리루트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같이 부르실 거니까 근데 너 어 너여서 그래라는 노래거든요 어 어 나왔네요 어 나왔네요 어 나왔네요 한 변 한 뭐지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지 뭐지 한 번쯤 너도 내 생각에 힘들었니 날 위해 애썼던 모든 걱정들은 나에게 나에게 오는 이 길에 두고 이 길에 두고 와줘 뭐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노래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같이 불러주시면 되고 또 한국을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 모두 tunes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노래가 준비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싱가폴에는 예 중화권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And in Singapore there are people who speak Chinese and they're had a bit of country 그리고 중국어를 쓰시는 분도 많더라구요 And then a lot of people actually speak and understand 님만 몸소종어 마 네 님만 시시 쇼카 안 드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이렇게 이렇게 커버곡이 있었죠 그래서 제 유튜브에 커버곡을 좀 떨립니다 왜냐면 이 곡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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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 노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떨리니까 찍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너무 걱정하고요 그래서 찍지 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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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께 뭔가 그 가사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정말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정말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오늘 보고 싶은 마음으로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시피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잘 지내시고 어떻게 잘 지내시고 잘 지내시고 여러분이 잘 지내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